국민 프로듀서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래싱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이무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주특기인 랩을 살짝 맛보기로 준비했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래싱 포커신의 축복을 받고 나와 담고 닮아 너의 원업을 사로잡아 101 시즌2 I wa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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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실패라 넘서 인생의 굴고 판노라마 듣고 놀라 하마 대충이 이정도 어쩔 수 없어 당장 해결해 내 기억어 남들이 뭐라 하던 난 내가 길가 날 보며 응원해준 팬분들께 배꼽 인사 이렇게 랩을 할 때는 열정적인 모습과 정열적인 모습을 평소에는 후드티와 청바지처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함과 활발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투표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최종 멤버의 저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 띡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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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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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